여러분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물건을 몇 번 낙찰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상가에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부동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있고요. 비슷하게 생긴 다세대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있고 지식산업센터, 옛날말로 아파트용 공장도 있고요. 토지도 있어요. 그런데 경매를 처음 접근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을 접근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권리 분석하거나 시세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임대수익을 얻어보고 매도까지 해보면 자신감이 이렇게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상가나 토지, 지식산업센터 같은 물건들에 대입을 해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경매나 상가 투자에 접근을 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물건을 걸러내셔야 되는지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상가 경매나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처음으로 보셔야 될 사항은 이 상가가 들어있는 건물 자체의 입지 분석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들어가서 사는 것이 목적이죠. 공장은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것이 목적이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거기서 직접 영업을 해서 무언가를 파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해당 건물의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지,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잘 보이는 곳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다가 잘 보이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 차로 지나가다가 잘 보이는데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려면 먼 길을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걸어가다가 잘 보이는 그런 가시성이 높은 것이 더 좋겠죠.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에 어떤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딱 지하철 출구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 상가예요. 그러면 유동인구는 많지만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뒤를 보지 않는 이상 그 상가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그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이 상권을 끊어버리는 요인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산 같은 경우나 터널, 공원 같은 경우에도 반대편에 있는 상가까지 걸어가기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중앙 분리대가 있는 8차선 도로도 맞은편에 있는 상가까지 못 걸어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이렇게 건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상가 낙찰 사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매정보지상에서 지하 1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등기부를 떼어봐도, 건축물대장을 떼어봐도 지하 1층이라고 기자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상가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지하 1층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하세요. 당연한 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지하 1층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들어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물건은 실제로는 지상 1층에 위치해 있었고요. 임대 수익률도 괜찮았고, 현재 매매가도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럼 이 물건이 있는 건물의 입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것은 지도를 먼저 펼쳐놓고, 그 상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런 일반 지도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고요. 국토교통정보 플랫폼이라는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지도를 띄워놓은 다음에 위치를 표시하시고,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죠. 이런 단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가 지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으니까, 지하철 여기 어디 어디에 서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하철 역과는 직선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위성 지도를 이렇게 띄워보는 건데요.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상에 보면은 위성 지도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말 그대로 위성,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찍은 사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려고 평지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상권을 끊어버리는 요인들을 파악하기가 쉬운 것이 이 위성 사진이에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산지 등이 있으면, 산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을 건너서 여기 있는 상가까지 오진 않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건너오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산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 위성 지도로 해서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지적도나 지적 편집도라고 불리는 이런 지도를 띄워놓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 지도가 무엇이냐면,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색깔별로 보기 좋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사람이 사는 국어 지역 등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좀 보존을 해줘야 되는 보존 녹지 지역 등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상가 투자에서 중요한 상가를 입점시킬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은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입찰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가가 여기에 있는데, 근처에 이렇게 커다란 상권이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작은 상권을 이용하는 수요보다, 여기로 건너가서 상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상권을 흡수할 수 있는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 인근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이유가 있다면 투자를 해도 되는 거겠죠. 다시 지도를 위성 지도로 돌려놓고 좀 더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좀 작으니까 한 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상가가 위치한 곳을 확대를 해보시면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전면부의 도로폭이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한 8차선 도로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건너와서 상가를 이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건너와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보면 전면부 도로폭이 얼마인지, 그리고 신호등이 어디에 있는지, 육교가 있다면 육교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도상으로도 간략하게 입지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입지 분석은 지도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가가 들어가 있는 건물의 입지를 분석하셨으면, 이 건물 내부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입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건물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건물이 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지금 경매 진행되었던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이쪽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인도도 이쪽에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보면서, 이 모든 상가들을, 상가가 이렇게 앞쪽으로 길쭉하게 나와 있죠? 이런 상가들을 다 보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나, 여기에 있는 거나, 이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건물 내부의 입지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다 같은 1층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로거든요. 그런데 도로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홈플러스까지 잘 보이고요. 그리고 토스트 가게나 미용실 다 보이는데, 같은 1층임에도, 이 119호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상가가 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1층에 비슷한 면적이더라도, 당연히 임대가가 더 저렴할 수밖에 없고, 인기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건물 내부의 입지도, 꼭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밖에서 잘 보이는 곳인지, 안 보이는 곳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도로에 있더라도, 이 뒤쪽이, 똑같은 도로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이쪽은 주차장 입구가, 있는 도로인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쪽은, 사람이 웬만하면은, 잘 안 다니거든요. 불편하니까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면, 이 뒤쪽에 있는 것보다, 앞쪽에 있는 상가가, 더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념하셔야 될 사항은, 층별로 다른 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층별로, 그리고 동별로, 바라보는 향별로, 가격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이들이 있는 세대는 선호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간층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가격대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상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밖에서 약속이 있으시거나 이럴 때, 상가가 많이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지나실 때,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여기 1층이랑, 꼭대기에 있는 7층이랑, 면적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 꼭대기 층에는, 1개 업체나 2개 업체, 이렇게 소수의 업체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층에는, 이런 작은 평형의 점포에, 여러가지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주로 세탁소나 편의점이나, 화장품 가게나, 조명 가게, 휴대폰 매장도 있죠. 이런 다양한 업종이 운영 중인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종의 특징은, 이 사업자 등록만을 함으로써, 영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층 이상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에 은행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많이 보이고, 여기에 이제 학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2층 이상에 있는 업종들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고요.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혹은 대인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1층보다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임차인들의 진입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매매가가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줘요.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경매를 낙찰 받으려고 할 때, 이 고층 물건들은, 임대 수익률이 좋으니까, 무조건 그냥 계산기만 두들겨 보고, 입차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형의 점포에, 쉽게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새로 들어올 사람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임대 수익률은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공실이 발생해요. 병원이 잘 장사가 안 돼서 나가거나, 학원이 잘 장사가 안 돼서, 나간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1층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실 기간이, 더 비어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뚝뚝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비어있는 상가는, 대부분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분하기도 어렵고, 대신 재산세, 보유세만 계속해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가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수익률만 보고, 고층 물건을 위주로, 낙차를 받거나 투자를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안전한 1층 위주로, 처음에는 투자를 해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다음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인근 지역에, 신규로 분양하는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제가 20년 된,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 새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제 아파트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 중에서, 최근에는, 복합 쇼핑몰 형태의, 대규모의 쇼핑센터가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복합 쇼핑몰 안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놀거리도 충분하고, 쇼핑할 것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 근처에 있는 상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상가가, 만약에 옷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장사가 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합 쇼핑몰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브랜드의 옷들을, 훨씬 더 손쉽게, 더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쇼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 안 좋아지는 걸까요? 어쨌든,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여기로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근에 있는, 상권도 당연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이 복합 쇼핑몰이, 문을 닫았을 때, 그 복합 쇼핑몰을 이용하던 사람들, 그리고 복합 쇼핑몰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상권들은,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주점들이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이, 더 활성화가 되겠죠. 이렇게, 인근 지역에, 분양하는 상가가 있다면, 어떤 종류인지, 어떤 규모인지, 어떤 업종들이 주로 들어오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교통호재로 인한, 상권 흡수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강남으로 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전철이 개통이 돼서, 강남이나, 중구나, 여의도까지 가기가, 굉장히 편리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상가는 그렇지 않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비하는 연령대가, 20에서 40대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집 앞에서도 소비를 하다가도, 만약에, 강남 같은, 이런 큰 상권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개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령대 분들은, 굳이, 집 앞에서 소비하지 않고, 전철을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 친구들과 만나고, 거기서 소비를 하다가, 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상권이, 이 교통호재를 통해서, 작은 상권을, 흡수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가가 있을 때, 교통호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상가 투자나 경매를 하기 전에, 유념하셔야 될 부분, 다섯 개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낙찰받은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던 업종과, 똑같은 업종을, 내가 운영하고 싶을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 그리고, 영업허가나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 그리고, 영업권 승계 시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